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방송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도 오늘 5.16 혁명 일어난 날이네요.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 다음 오늘 본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방송 드릴 내용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것이 투표율이 112% 그러니까 선거 인수의 통합선거인 명부 이제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확정선거 인수 있지 않습니까 확정선거인 수의 확정선거인 수는 총선거인 수 혹은 총 유권자 수죠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 전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확정선거인 명부 확정선거인 명부에는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를 다 포함해 가지고 22대 총선 같으면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명부는 사람 명부죠 0세부터 18세 미만의 그런 미성년자들은 제외한 이제 그 확정선거인 명부를 분모로 하고 그다음에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을 분자로 하게 되면 이게 100% 넘으면 안 되죠 그런데 112%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해설이 좀 다양해질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에는 선관위가 위조사전투표제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에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투표자 수가 바뀌고 또 선거인 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인 수도 바뀌고 투표자 수도 동시에 다 바뀌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긴 경우가 바로 투표율이 112%까지 육박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2대 총선 4월 10일 총선에 비례대표 선거에서 무효표가 130만 표 이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고 21대 총선에서 126만 표가 나왔으니까 무효표라는 것은 투표장에 갔는데 표가 개수할 수 없을 정도로 도장을 안 찍었든지 아니면 뭐 1번 후보 사이에 찍었든지 좀 정신줄을 놓은 그런 투표자들이든지 표죠 이 비례대표 선거의 무효표 130만 표가 발생했는데 그걸 대개 사람들은 비례대표의 많은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무슨 48cm인가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혼동이 일어나서 그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득표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늘 그걸 상세하게 여러분이 아마 보실 겁니다 두 번에 나눠 가지고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 맞춰 가지고 비례대표 선거에 같은 양만큼의 이제 위조트 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나중에 선거를 마무리할 과정에서 보면 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항상 비례대표 표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선거인 수가 100명이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80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투표소에 가신 투표자들이 표를 두 장 받기 때문에 한두 표 정도 차이는 나겠지만 지역구 선거인 수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선거인 수가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한 20표 30표 때로는 수백표 때로는 수천표까지 차이가 나니까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거 하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무효표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게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여러분들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거 데이터 조작하면은 뭐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이 비례 무효표 130만 표 똑같은 일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오늘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두 차례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울산 북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부산 남구 사례를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도 전국의 다른 지역들을 다루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선거 조작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 조작범들은 가장 중요한 한금룰을 적용하죠 그 한금룰이란 것이 지역구에 투입했던 표수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비례대표 표가 모자란 겁니다 그 표를 집어넣어 주는 것을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저도 좀 한계가 있었는데 제야 전문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소화해 가지고 숫자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선거에 그런 대조를 통해 가지고 조작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만졌는지 그런 부분들도 오늘 다룰 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시골촌부께서 제공하신 소위 24개의 관내 사전투표 누적 득표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심청해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업을 두 단계로 한 겁니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 자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을 수 있는 표를 확보하는 겁니다 100표면 100표 200표면 200표 그 작업이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위조투표가 투입될 거고 4박 5일 사이에 그다음에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 표가 전부가 다 이제 전산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지는 2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한 것이 이제 훨씬 더 명료해진 거죠 그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사회 지식인들 가운데 조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당내 선거가 실종이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비교적 시사 문제에 대해서 예리한 그런 관점을 유지하는 진중근 교수 이야기를 갖고 진중근 교수도 이제 뭐 일체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쳐두더라도 그 문제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 실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오늘 한 번 더 어제 말씀드렸던데 오늘은 진중근 교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중근 교수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안은 뭐 이렇게 복잡한 일들로 많지만 이제 참 세상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제 구글이 한 25년 동안 검색시장에서 지존의 그런 자리를 유지해 왔는데 저는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도입 되더라도 구글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구글 개발자 연례에 대해 여기에서 나왔던 구글이 검색에 본인들이 자체 개발한 제미나이라는 ai를 이름도 결합한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시대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사셔서 이 대단한 시대가 펼쳐지는 거의 뭐 인간을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생성 ai 그대 어느 모델이 펼치는 그런 향년을 많이 이렇게 유익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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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